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지인 곳은 충주시 동양면 조동리이구요.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해 오른쪽에 있는 토지를 소개해드릴건데요. 요 도로가 토지 북쪽에 접해 있고 제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걷는 중이니까 지금 보시는 정면의 뷰는 동남향이 될테구요. 동남향의 뷰가 뻥 뚫린 것이 시원시원스럽죠. 오른쪽의 산은 개명산인데 개명산의 너머엔 충주도심이 있고 앞쪽엔 충주호와 남한강이 흐르구요. 왼쪽의 빨딱선산은 천지인이 삼등산 중 지등산이 관무봉이고 산중턱에 해질녘 1시간이 너무 예쁜 일물 명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드라마 눈물의 여왕 중 남주가 여주에게 반지를 건네며 프로퍼즈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다고 하죠. 요 위치에서 동양면 소지지까지는 주행 3-4분 거리이고 충주도심까지는 넉넉잡아 20여분 거리 정도 되네요. 토지의 동쪽과 남쪽의 경계는 검은 차양막이 덮여진 인산밭이 안쪽이 되겠구요. 요 토지는 자연 녹지 용도지역의 지목은 답인데 6-7년생 정도로 보이는 복숭아과 수 40여 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면적은 453평이고 지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등산이 관무처럼 생긴 평지형이구요. 보시는 것처럼 도로보다 2-3미터 정도 낮은 지형인데요. 저는 요 토지의 컨셉을 전원주택 용지로 잡았구요. 전원주택을 신축하려면 아무래도 도로 높이에 맞춰 복토를 해야겠죠. 주인분께서 희망하시는 평당 매매가는 60만원으로 매매가는 2억 7천만원인데요. 제가 주인분이 바지까랭이 만약 치마를 입으셨다면 치마 끄덩이를 붙잡고 늘어져서라도 복토비용은 빼볼 테니까 요거 괜찮다 싶으시면 연락주세요. 도심에서 멀도 가깝도 않은 적당한 위치의 전원주택지입니다. 중주시 동양면 조동리 면 소재지에서 약간 외진 곳에 위치하구요. 8미터 아스팔트로에 접한 부정형 평지형의 자연 녹지 지역이네요. 지목은 답이지만 복숭아 40여구로가 심긴 453평 과수원입니다. 동 남양의 뷰가 아주 시원스러운데 도로보다 낮은 게 흠이구요. 축대를 쌓아 복토를 하면 제대로 된 전원주택지가 될 듯 싶네요. 평당 호가 60만원으로 2억 7천이 내외까지만 조율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 였구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통선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진례를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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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